안녕하세요. 국업조리직공무원 2019년 위생관계법교 보건문제 해설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책형은 A책형이고요. A책형, C책형 두 가지 책형이 있는데 일단 보건은 A책형. 제가 A책형으로 시험을 쳤기 때문에 A책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C책형의 경우에는 문제순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순서 옛날에는 A책형, B책형 이렇게 문제순서까지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문제순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동일하고요. 대신 중간중간에 문제마다 보기의 순서를 1, 2, 3, 4인데 4, 3, 2, 1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C책형으로 시험을 치신 분은 그 부분만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책형의 1번이 정답이라면 C책형으로 하신 분들은 4번이 정답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정답 지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고 정답 지문의 배열만 다르기 때문에 배열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15일 날 시시된 교육청 주관 조리직 문제 문제가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 점수가 얼마나 나올 건가 그리고 이걸 가장 궁금하고 어떤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 또 정답도 같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발표 날 때까지 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갑론을박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을 건데 사실 안타까운 수험생들의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죠. 이미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는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일단 합격 불합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달 동안 모를 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을 졸이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마음을 쓰시거나 또 너무 이렇게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일단 편안하게 발표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올해 시험은 곧 뒤에 출제 총평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하기 때문에 무난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답도 사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논란이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복원된 내용대로 정답이 아마 될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개된 문제가 아니고 정답이 발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해설 강의 하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문제를 업데이트 시켜서 또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총평 대부분 우리 카페라든지 여기 시험치고 오신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위생법규는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무난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너무 쉽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재작년에는 위생법규가 상당히 쉬웠죠. 그래서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안이하게 대비하셨던 분들은 작년에 작년은 또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죠. 교재에 없는 문제들도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또 좀 어렵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문제가 다소 심겁고 너무 쉽고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허탈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수험생들은 조금 비관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이 쉽게 나왔다. 그럼 내년 시험은 또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진검다리를 한다면 계속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온다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뭐 수험생들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나왔다 해서 물론 이제 올해 시험에서 다들 합격을 하시고 합격을 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내년 대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쉽게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또 너무 쉽게 준비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조금 금물일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준비를 하실 때 그렇다고 해서 올해 문제들이 아주 난이도 있게 된 건 아니고 대부분의 기본에 충실한 분들이 맞출 수 있는 기본 개념들 출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체 출제 범위를 본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생관계법규 총 5가지 법이 공식적으로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죠. 교제 순서대로 한다면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그리고 학교보건법, 학교급시법 이렇게 5가지 법이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험에서 역시 두 번째, 세 번째 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영양관리법은 한 무대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출제 범위에 집어넣고 출제가 안 된다는 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시험이 조리직,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직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품위생법은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고 또 교육청이다 보니 학교 관련되는 학교보건법, 학교급시법 이게 출제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죠. 작년에 비해서 식품위생법의 범위가 비중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내년 대비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수업 시간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죠.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식품위생법이다. 그 다음 학교급시법이다.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은 비중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상대로 그런데 마찬가지로 올해 안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안 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좋겠지만 출제하시는 분들의 마음, 내년 출제하시는 출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먹을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험생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고런 부분을 맞춰서 대신 준비를 하실 때 좀 강약을 조절해서 보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고 결국은 기본서 충실히 보시고 문제풀이하면서 틀린 거 바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반복 확인, 반복체크, 반복학습 그게 합격의 지름기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총평은 그렇게 되고 출제 분석이죠. 출제 비중은 사실 우리가 위생관계법규 5과목 중에서 식품위생법이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20문제 중에서 16문제, 무려 16문제가 식품위생법에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법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법 문제가 작년에는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3문제가 출제됐던 것 그렇게 보시고 출제 내용이나 분석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중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이게 수업시간에 강조를 한 것처럼 각 법마다 정의 규정은 가장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식품위생법은 각종 정의 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 20문제 중에서 3문제가 정의 관련되는 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기구, 기구하고 늘 헷갈리는 게 기구하고 용기포장 이 두 가지 개념이 사실 헷갈리는 부분들이죠. 기구는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거나 담는 게 이게 여러분들 조금 함정이 있어가지고 담는다는 느낌은 용기라는 느낌을 드는데 용기포장은 건네줄 때는 거죠. 그래서 건네 넣거나 싼 다음에 주고받을 때 건네는 물품 이게 우리가 용기포장이죠. 그리고 기구는 사용하는 거죠.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담는 것, 밥그릇 이런 것들이 기구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의 용어의 정의 중 기구에 대한 설명은 1번 문제는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사용 담는 것 이게 식품위생법 기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요. 2번과 3번은 넣거나 싸는 것 그리고 주고받을 때죠. 주고받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기구 용기포장의 핵심적인 키워드죠. 그리고 넣거나 싸는 것 이게 용기와 포장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의 중에서 기구에 대한 설명이죠. 기구에 대한 설명은 사용하거나 담는 것이고 담는 것이란 말에 용기라고 오해하게 하시는데 그 점을 주의해서 보시고요.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재작년까지는 식품위생법에 있었던 위생용품이죠. 그런데 위생용품이 위생용품관리법이라는 법이 특별히 만들어지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거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 이거는 우리가 위생용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식품위생법에는 규정이 없고 위생용품관리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게 정답이 되겠다. 사실 의외로 1번 문제를 카페나 했는데 시험 후기를 보니까 1번 문제를 의외로 상당히 헷갈려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구하고 용기포장 이 두 가지 개념이 혼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로 친다면 5페이지 식품위생법 이주 정의에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재 9페이지 보면 기출이나 예상문제 보면 5번 문제로 나와 있고요. 2019년도 실전 모의고사에서 사회의 9번 문제 각종 개념 정의할 때 유사한 문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건 교재 13페이지 식품위생법 제4조 위에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조문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위에 식품 등의 판매 금지에 해당되는 조항들은 우리가 한 7가지 정도가 쭉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걸 굳이 개별적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읽고 이해하면 보기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우리가 연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지문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익숙한 지문이죠. 수입이 금지된 식품 그리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식품 그리고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이건 우리가 수업시간에 자주 봤던 거죠. 반면 고열량 저영양식품 이건 좀 다소 생소한 지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굳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외우지 않더라도 읽고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다. 1번 고열량 저영양식품 이게 위의 식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역시 교재 18페이지에 보시면 기출문제 예상문제 1번 문제죠. 그리고 2019년도 실전모의고사 8회에 있던 2번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 이것도 우리가 늘 입에 단내나도록 늘 봐왔던 거죠. 누구의 업무와 누구의 업무. 조리사 업무하고 영양사 업무 비교하는 것. 이거 문제에서도 우리가 숱하게 봐왔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건 눈 까봐도 머릿속에 다 정리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1번 집단급식소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조리사 업무의 조리 업무가 가장 기본이겠죠. 그리고 2번 구매식품의 금수를 지원한다. 금수는 누구의 업무입니까? 영양사의 업무지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조리사. 여러분들의 업무들이 되겠죠. 3번 급식 설비죠. 설비하고 기구죠. 그러니까 조리기구들을 말하겠죠.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는 영양사의 업무지만 거기에 있는 설비나 기구에 대한 위생안전실무는 여러분들 조리사의 업무들이 들어가는 거죠. 4번 그런데 운영일지 작성. 이게 우리가 영양사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것도 우리가 늘 봐왔던 것이죠. 교재 135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제51조. 조리사 직무종망을 비교해서 52조에 있는 영양사 업무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교재 140페이지에 있는 기출임위 예상문제의 4번. 그리고 2019년도 실전 모의고사 10회 7번 문제. 거기에서 우리가 숱하게 봤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또 역시 문제 기본교재 그리고 문제풀이 성실하게 하셨으면 아주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 3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체킹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제가 우리 스태프들이 문제를 같이 복원해 와서 기억에 와서 우리 스태프들은 시체킹을 가지고 하셨고요. 저는 A체킹을 봤거든요. 그런데 시체킹 복원 문제를 보니까 이게 1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체킹은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 이렇게 순서로 바뀌게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시체킹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4번이 아니라 1번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문의 순서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채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체킹을 기준화할 때는 이 4번,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체. 이거는 영양사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4번, 식품위생법상의 건강진단의 대상자는 이 문제는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보신 적이 있었죠. 일단 교재로 신다면 84페이지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그리고 시행규칙 제49조의 건강진단의 대상자. 이거는 시행규칙 규정까지도 봤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보통 시행규칙에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 이 3번이죠.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는 업자. 완전 포장된 건 단순히 운반을 하는 거니까 운반을 하는 거니까 건강진단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1번과 4번이 조금 생소하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2019년도 실전 모의고사 5회에 3번 문제에 보시면 이 지문과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왔죠. 이거 제가 학회에서 식품영양학회에서 문제가 나와 있대죠. 그걸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조금 응용을 해서 문제를 낸 건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 중에서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살균소독제 살균소독제죠. 살균소독제가 되겠죠. 그래서 살균소독제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정확하게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고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1번과 4번은 문제에서 그대로 봤던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고요. 대신 사실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식품을 직접 조리 판매하는 종업은 직접 조리하고 판매하는 종업은 건강진단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1번과 4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2번 지문만 보더라도 충분히 건강진단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운 문제.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었지만 이 1번과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1번과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실전모의고사에서 제가 한번 강조를 했던 문제고 아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그대로 5회. 실전모의고사 올해입니다. 2019년 실전모의고사 올해 3번 문제 보면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던 순서는 약간씩 좀 다르긴 하고 표현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했던 부분이 출제가 됐던 것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되겠습니다. 5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로 오른 것 이것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 두 가지가 서로 구분되는 거죠. 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지만 식품위생감시원 우리가 단속 공무원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죠. 서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점검 나가는 거죠. 특히 식품위생, 식품적객업자죠. 적객업자의 업무를 제대로 하겠는지를 점검 나가는 것.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를 비교하는 것으로 섞어서 내는다. 출제하는 분들이 늘 낼 때는 비슷한 것, 앞뒤로 있는 것, 섞어서 내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조리사무도 영양사무하고 비교되는 게 나오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나온다면 바로 앞집에 있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뭔가. 이거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위생적인 직업에 대한 기준, 이행지도, 지도권한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되겠죠. 그리고 식품적객업이죠. 여기 포인트 식품적객업.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유영주점, 그리고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이런 식품적객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위생장급이 되겠죠. 그리고 시설기준의 적합의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 확인검사 이것도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준사에서 확인지도. 역시 확인지도죠. 확인지도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3번, 4번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고요. 2번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해당된 거죠. 교재로 보신다면 50페이지에 있는 식품위생법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조문을 그대로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문제로서는 2019년도 실전모의고사 10회 8번 문제. 이게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던, 적중됐던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 5번,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오른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식품적개급의 시설 중 조리장이 갖춰야 될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지문이 길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어서 이해하면 되는 조문인데 아마 카페나인데 여러분들이 올려오신 거 보니까 이 3번 지문, 이게 논란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1번을 보시면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다. 배수구가 있을 때는 배수구구에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 1번은 크게 어렵지 않죠? 아마 2번과 3번이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조리장 안에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그리고 세척시설, 그리고 폐기물 용기 이게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폐기물 용기를 조리장 안에 두면 되겠느냐? 그런데 임시로 뭐 하려고 하면 폐기물을 보관하려면 그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손 씻는 시설이 있는 건 되겠죠? 그리고 각각 설치하는 것이죠. 폐기물 용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규정에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 논란인데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도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춰야 된다. 실제 조문은 일단 요약하면 환기 시설을 갖춰야 된다. 환기를 시켜주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 다만 자연적 통풍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두 가지 조항을 살짝 섞어가지고 틀리게 구성한 거죠? 그래서 자연적 통풍이 가능한데 굳이 환기 시설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조문은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춰야 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자연적 통풍이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쪽은 교재로 보시면 76페이지, 76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법 제36초 시설 기준이 있고 그리고 별표 14의 업종별 시설 기준, 특히 식품 적객업 중에서 조리장 관련되는 조항을 보시면 아마 교재로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다. 4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죠? 냉장시설, 냉동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보건 해동 문제, 그리고 카페에 있는 실제 시험 치고 오신 분들의 의견들을 보면 이 2번과 3번이 다소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문에 있는 구조들을 한다면 이 3번 지문이 되고 2번 지문은 조문이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으로 보고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6번은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핵심 요약 정리해서 교재 198페이지 핵심 요약 정리해 보시면 그 조리장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건데 그걸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다. 6번은 정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7번, 식품 적게 거별하는 영업자의 준수상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문은 꽤 많이 있지만 읽어서 이해하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사실 영업자 준수상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나름대로 핵심 요점 정리로 정리해 두고 읽어서 이해해 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 짐님도 다 마찬 거죠.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보아도 충분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유통기간 경과죠. 유통기간 경과. 실험 등의 용도.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기간 경과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맞죠? 3번, 식중독 발생하면 원상태 보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는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라.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여러 번 봤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그런데 4번 지문을 보시면 위의 평가가 완료되기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되는데 운반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모순이죠. 이건 사실 몰라도 수험을 문제를 푸는 조금의 뭐만 있으면 센스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는 지문 자체에서 모순되는 이야기죠. 일시적으로 금지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 지문은 길게 되어 있지만 문제는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교재에 보시면 88페이지 식품위생법제 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문제를 실제로 보시면 127페이지 기출민예상문제 38번 문제 교재 127페이지 기출민예상문제 파트 있죠. 거기에 보시면 38번 문제하고 유사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7번, 7번은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이죠. 학교급식법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는 수험생분들이 좀 쉬웠는지 아니면 복원을 제가 복원되는 거 카페에서 쭉 한번 다 훑어봤는데 이 문제를 복원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게 쉬워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 아예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제일 이번에 나왔던 수문 문제 중에서는 제일 좀 나름대로 함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급식이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이거는 일단 교재를 보시면 409페이지입니다. 교재 409페이지. 학교급식법 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이 있죠. 그런데 보면 사용하면 안 되는 게 4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오는데 다 공통 키워드는 거짓이죠. 거짓으로 거짓으로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4번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또 두 가지가 유전자 변형식품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짓으로 표시한 거 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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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죠. 그리고 농수산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리적 표시를 거짓 품질 인정 표시를 거짓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준수사항으로 맞죠. 그런데 이제 2번과 3번인데 사실 3번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어른 건 없죠. 학교에서 텃밭 일구고 직접 작물 재배를 했죠. 그것은 직접 사용할 수 있죠. 이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410페이지에 보시면 조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17조입니다. 삭교에서 17조 생산품의 직접 사용 이 규정은 있죠. 그런데 이제 2번 문제는 알레르기죠. 알레르기. 알레르기 관련되는 것은 조항에는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는 사용까지 금지되는 건 아니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16조 3항에 보시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니까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죠. 대신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사실을 표시를 하고 알려주는 것이겠죠. 계란 알레르기, 땅콩 알레르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 그 식단, 초등학생 학생들, 급식표가 날라오죠.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며칠날 실시하는 급식에는 알레르기 유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알리고 그리고 뭐 할 때마다? 급식할 때마다 급식 식단표에서 그걸 표시하라. 표시하는 거지.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2번, 알레르기라는 말은 있으나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을 금지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번, 사실 나머지 지문들에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2번을 찾아내기는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다만 알레르기라는 말은 교재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죠.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표시하고 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국어적으로 봤을 때 틀린 지문을 볼 수 있다. 그래서 8번, 정답은 2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9번, 식품적계급 중 음식률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엄주행이 너무 쉬운 문제죠.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소 수험생들을 허탈하게 하는 문제예요. 너무 빠른 문제죠. 그래서 음식을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엄주행이가 허용되는 것. 더하여 말, 설명할 필요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달란주점이나 유형주점은 술을 팔 수는 있지만 술 파는 게 주가 되는 것이고 음식점은 음식점을 주로 판매하되 부수적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것. 휴게 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교재로 보시면 68페이지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그리고 시행령 21조 8호에 보면 각 영업별로 영업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죠. 그중에 식품적계급이 수험에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잘 나온다고 했고 여섯 가지 우리가 했었죠. 이거 뭐 보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달리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9번 정답은 3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번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의 대상 그리고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의 범위 및 심사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이것도 수험생들분들 보니까 조금 처음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식품위생법의 권한자 잘 모르겠다 싶으면 누굽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죠. 일단 그게 기본 상식이고요.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심사는 안전성 심사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 변형식품에 해당된지를 심사하는 기구고요. 그리고 심사의 대상 심사의 절차 방법을 정해서 고시하는 것은 식약처장이죠. 식약처장이 되겠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 아마 2번하고 3번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다 하면 2번 3번이 헷갈렸을 상황이 되는데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하지 이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어떤 행위를 고시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래서 2번 혹시 안전성 심사위원회가 나왔으면 또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이건 조문에도 그대로 나와있죠. 교재로 보시면 42페이지 42페이지 식품위생법 제18조가 되었고요. 유전자 변형식품 대행의 안전성 심사 18조에 보면 제4항에 보면 나와있죠. 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 안정성 심사에 위한 자료 제출의 방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식약처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권한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뭐를 베이스로? 식약처장을 베이스로 깔고 가면 웬만하면 문제가 다 풀린다고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문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번 정답은 2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재 42페이지에 있는 조문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11번 식품, 식품청과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위생적인 직업에 관한 기술 이것도 우리가 책 초반에 나오는 거죠. 교재로 보시면 6페이지 식품위생법 제3조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일에 보면 나와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도 그대로 봤던 거죠. 순서는 배열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특히 어떤 질문? 일단 유통기간 경과 이것도 역시 읽어서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했죠. 유통기간 경과한 것은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면 안되겠죠. 두번째 냉동 보관이죠. 냉동,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건데 모든 이 아니라 부패되거나 변질되기 쉬운 것 이게 뭐였습니까? 냉장, 냉동 보관한다. 특별히 또 강조를 했던 문제죠. 3번 이게 문제에서도 그대로 놨죠.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 단위 최소 판매 단위는 뜯어서 분할 판매하면 안되죠. 그런데 분할 판매하면 안되는데 허가를 받거나 신고받지 아니하고는 분할 판매하면 안된다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있게 되면 분할 판매도 허용되죠. 그래서 이 청구는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지문이 틀린 부분이 되겠죠.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신고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문제로서도 우리가 그대로 봤던 문제죠. 교재로 보시면 올해 실전 모의고사죠. 실전 모의고사, 2019년 실전 모의고사 2회에 1번의 보기, 5번 지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과 출제하는 사람의 심리가 같은 거죠. 이 말을 어떻게 함정을 편할까. 그래서 우리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서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좀 주의할 것은 이 부패변질, 이거는 냉정, 냉당, 냉동 이거는 좀 주의해서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나온다면 5번, 5호죠.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했다? 신고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뜯어서 분할 판매하면 안 된다. 이건 반대로 읽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있으면 분할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문제에서도 그대로, 이 지문은 아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대로 있는 지문은 그대로 출제된 거죠. 그래서 3번, 3번이 정답. 그런데 또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웠던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의 문제는 대체로 무난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가만히 서 보시면 되고 4번, 이건 뭡니까?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모 착용한 거죠. 위생모 착용한 거죠. 이것도 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위생적인 직업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실전모의고사. 2019년 실전모의고사 이외에 1번의 보기 5번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됐던 부분을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3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12번,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이것도 정답이 너무 눈에 빤히 보이죠. 쌀은 몇 년? 1년이죠. 1년 이내. 쌀은 수학 연도로부터 1년 이내 것이다. 정답은 바로 3번이 나오죠. 나머지 품질 인정, 산업표준 적합 인정,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김치 완제품은 위세요소 중점 연륙관리기준. 해석 적용업소죠. 해석 적용업소에 적용받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하라. 이건 조문에 다 있는 거지만 쌀은 3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이내 하라. 이게 또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수업시간에 제가 문제풀이하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손을 들고 있는 문제죠. 저요 저요 하면서 손을 딱 들고 있는 문제. 딱 보는 중간 바로 정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정답은 3번. 교재 보시면은 403페이지. 403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이에 보면 나와있고요. 문제풀이할 때도 우리가 2019년도 실전모의고사 9에서 11번 문제에 보시면 유사하게. 물론 그게 1년이라고 나와있긴 합니다만 1년, 3년. 이 숫자는 늘 나오는 조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문제다. 12번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3번 학교급식법상 조리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뭐 숫자가 중요하다는데 우리가 여러 번 봐왔던 거죠. 조리장의 조명은 몇? 220이죠. 그리고 보니까 220인데 200국수 일단 이 숫자가 틀렸고요. 더군다나 이하입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를 적어오면서 기억해서 적어오면서 혹시 잘못적인 게 아닌가라고 봤더니 문제의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죠. 일단 숫자에서 이미 틀렸고요.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죠. 그래서 조리장의 조명은 기본적으로 220룩스 이상이고요. 금수구역은 540이죠. 그 두 가지 숫자가 되는데 일단 금수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조리장의 조명은 260, 260가 아니라 220이고요. 숫자도 틀렸고요. 이하도 틀렸죠.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이고요. 220이 되겠고 그리고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나머지 지문들은 읽어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바닥에는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배수구 및 덮개죠. 배수구는 계속 덮개의 이야기가 연이어 나오죠. 청소하기 쉽게 설쳐라. 3번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지휘의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갖춰라. 4번 조리장 내의 정기, 불쾌한 냄새 등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 시설을 갖춰라. 이게 학교급 식품상 조리장이 좋은 거죠.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조리직 시험이고 하니까 아까 식품적계급에서도 뭐입니까? 조리장의 시설 기준. 그리고 학교급식법에서도 다른 기준보다 조리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우리가 조리직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아무래도 조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을 하기 때문에 조리직 공무원과 관련되는 사안들이 나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했던 거죠. 역시 조리장 이야기가 두 번 연달아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조문들도 굳이 외우려고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잘 읽어보고 이해하면 되는데 조금 외울 건 숫자가 특별히 주니까 숫자는 특별히 좀 더 강조한다면서 책에서 볼드체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죠? 보고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다. 네. 13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교재에 보시면 아마 중요조문 확인학습에 제가 숫자 넣는 거로 그대로 해줍니다. 교재 396페이지에 보시면 중요조문의 확인학습. 요거 이제 6번 문제로 제가 지문으로 출제해 둔 게 있죠?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네. 13번 정답은 1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14번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 옳게 묶여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목적 이야기는 법 이름의 기본사항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위생법이니까 1번 그리고 보건의 정진에 입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정진, 국민건강정진법은 건강정진이지만 식품위생법은 보건정진이다 하면서 제가 한번 수업생에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죠? 정진은 정진인데 식품위생법은 보건정진, 국민건강정진법은 법 이름의 건강정진이니까 건강정진이죠. 그래서 1번 2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니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건 학교급식법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은 맞고 니언은 틀리니까 일단 기억이 맞으시기 때문에 3번, 4번은 탈락. 이제 디겟과 리얼인데 디겟, 식품영양의 양적, 양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이죠? 질적인 향상. 그래서 이것도 양적질적,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하면서 그러니까 기본강의하면서 이 용어는 양적질적, 이거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도 강조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디겟, 틀렸고요. 리얼,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리얼은 맞고. 그래서 기억과 리얼, 기억과 리얼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보건의 증진이다. 건강증진은 국민건강증진법. 급식질의 향상인 것은 학교급식법이죠? 학교급식법의 목적이 되겠고요. 학교급식법의 목적이 되겠고, 양적인 향상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이 되겠고, 질적인 향상이 되겠고. 그리고 위생법이니까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이건 식품위생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대한 것은 기억과 리얼. 정답은 2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또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교재 5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있고요.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 기출 및 예상문제, 4번 문제에 보면 비슷한 유사한 지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골고래서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 15번. 과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 과로란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죠.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그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라는 것. 추적이죠.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 원인 규명,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 이건 뭡니까? 이력 추적,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답은 1번이죠. 이것도 과로역의 문제로서 우리가 교재에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이것도 역시 식품위생법 정의 파트에 있는 것이고 식품이력 추적 관리는 그 뒤에서 다시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일단 목적 파트이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 6페이지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규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지문은 그대로 과로역의 문제라고 해서 교재 7페이지. 교재 7페이지에 보시면 중요조문 확인학습. 중요조문 확인학습의 7번 문제에 그 지문이 그대로 있죠. 과로역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정의 규정은 제가 OX 문제였지만 이 문제는 주간식으로 한 번 과로역의 문제로 그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답은 1번.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이나 위생검사 위의평가는 이 개념 정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한다. 우리 학교 보건법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했는데 이 문제가, 그 문제가 되겠죠. 학교 보건법. 보건실 설치는 누가 된다? 제가 시험장에서 보기에는 안 나있지만 보건실 설치는 교장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설립 운영자가 한다. 이것도 강조가 됐던 부분이죠. 교재로 보시면 343페이지. 343페이지. 학교 보건법 제35조 보건시설, 3조죠. 3조 보건시설이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보기에서는 교재 364페이지. 우리 교재 364페이지 하면 기출 및 예상문제 4번 문제를 보시면 이 지문 그대로 있고, 다만 자리에 학교의 장을 집어넣지. 나머지 지문들, 교육부 장관,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지상과 교육감은 같은 이거 중에 하나가 학교의 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기도 똑같죠. 출제하면 이런 마음을 할 거다. 그래서 얘냐, 얘냐라고 이야기했지만 4번.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평양 문제지만 어쨌든 기초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교재에서 그대로 문제나 있는 거죠. 교재 364페이지. 기출 및 예상문제를 보시면 4번 문제로 그대로 이 지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학교 보건법 문제 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 17번. 학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식단.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사실 이런 문제를 풀면 다소 좀 허탈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작년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 수준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문제를 보면 사실 좀 허탈하거든요. 허탈하다. 아,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쉬운 문제일 줄 알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국어나 국사나 아니면 사회 이런 다른 과목에 더 투자할까? 그런데 항상 시험치고 나서 이렇게 출제가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올해 이렇게 나왔대서 내년에 또 이렇게 쉽게 나오느냐? 올해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이 안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 나오느냐? 그게 이제 보장만 있고 확신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사실 우리가 보장이나 확신을 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강약을 좀 조절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험생들은 제가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했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죠. 쉽게 준비했다가 어렵게 나오면 망치기 쉽상이죠. 그러나 어렵게 준비했다가 쉽게 나오면 물론 실수를 덜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이제 물론 올해 시험치신 분들 중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상관은 없겠지만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겠죠. 식단이죠. 식단. 식단의 이야기는 월간 및 주간 및 월간 단위의 식단계획 제철 음식을 고려해 작성한 식단계획 그리고 급식 대상 집단이 선호하는 입만을 고려해 작성한 급식계획 이거 식품위생법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4번 집단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력 등을 고려한 급식계획 이게 집단 급식소에서 식단이 되겠죠. 위에 있는 이야기는 학교 급식법에 유사한 지문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거죠. 식품위생법상의 식단의 개념에 정확한 것은 4번. 4번 지문이 되겠다. 역시 교재 6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정의 규정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실전모의고사 사회 9번 지문에 보기로서 보기로서 리얼 지문에 보면 아마 그게 이 지문이 그대로 제시된 적이 있을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18번. 식품의약품안전체장이 식품 등의 공전이죠. 우리가 공전은 사전이죠. 사전처럼 쭉 있는데 사전에 기재되는 것은 작년까지는 세 가지였는데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가 빠졌죠. 그거 빠진 게 비업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도 작년까지는 식품위생법상의 공전에 포함이 됐죠. 작년까지는 포함이 됐지만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독립되어 나가면서 이것은 빠졌죠.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왜 보기는 세 가지냐 이 기역과 니언의 식품과 식품첨가물 이것을 분산해놨죠. 실제 조문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1호 지문을 두 가지로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식품과 식품첨가물이죠. 그래서 기역, 니언. 기역, 니언 들어가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오죠. 보기라도 조금 뭐예요.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보기도 사실 출제하시는 분이 너무 성의 없이 정답이 많이 보이게 등장했죠. 만약에 좀 뭐 하려면 함정을 팔려면 비업도 하나 주고 기역, 니언, 비업 이렇게라도 했으면 좀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건데 너무 정답이 뻔하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과 규격.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영업의 업종별 시설 기준이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공전으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공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교재 보시면 33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 등의 공전조항이 있죠. 여기 보면 14조에 보시면 1호와 2호. 1호가 식품 또는 식품청감물죠. 식품 또는 식품청감물 됐고요. 그 다음에 2호가 기구 및 용기 포장. 비업에 있는 3호는 식품등의 표시 기준은 작년까지는 규정이 있었으나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식품표시광고분율이 빠져나가면서 조금씩 빠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언과 띠것.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19번. 식중독과 관련된 사안을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보고. 사실 이건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먼저 보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의사나 한의사죠. 그리고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작년에는 어떤 문제가 났습니까? 의사, 한의사,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식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장 1선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또 거기에 상급기관에다가 다시 보고를 하죠. 그 상급기관이 식약처장 그리고 시도지사죠. 여기다가 보고를 하는 것이 되겠죠. 식중독이니까 왠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만 식품위생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장을 하지, 권한자에는 등장하지는 않죠. 물론 식중독 대책기구나 이거 할 때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문들이 일부 참여하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장하지는 않은 거고 식품안전정보원장이나 질병관리본부장 이것도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직계 라인인 시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시장이죠. 교재 보시면 170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제86조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재 177페이지에 보시면 중요조문확인학습의 1번 지문이 그대로 출제했죠. 위상법규는 대부분 다 조문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잘 보시면 될 부분들이 되겠다. 그래서 지체 없이 보건야 될 대상자는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신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누구한테 신고가 되고 허가하고 등록을 해야 되느냐. 허가 등록신고제도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허가 개념 그리고 등록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신고죠. 그리고 신고는 특특식응구. 제가 두 문자로 뽑아서 길게 읽으면 힘드니까 그냥 두 문자로 특특식응구 이렇게 뽑았었죠. 그거 그대로죠. 그러니까 영업위탁. 두근데 우리가 왜 위탁급식영업이 나왔겠는가. 마찬가지로 조리직 시험에서는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이런거 조리장 이런것들이 조리직 공무원들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지겠죠. 그래서 신고입니다. 신고죠. 신고는 특특 시군구니까 특특이죠. 특특 그리고 시군구 이렇게 리얼. 디귿과 리얼 신고 대상은 디귿과 리얼.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교재에 보시면은 80페이지 식품위생법 제37조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영업신고를 하여행업종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문확인학습에서 늘 보는거죠. 113페이지 보시면 중요조문확인학습 13번 문제하고 유사하게 출자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국업조리직 공무원 2019년도 위생관계법교 보건문제 해설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험치고 나면 늘 들어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좀 더 잘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후련한 느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카트라인이 얼마일까 점수가 얼마일까요. 아마 한달동안 사실은 상당히 마음을 졸이면서 여러분들이 지내실 것 같은데요. 작년은 그나마 뭐였습니까. 작년은 그나마 국어나 국사문제 사회문제들이 공개가 되고 정답까지 발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수들을 가늠을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위생법규만 공개가 안됐지만 위생법규 제가 작년에 복원해서 해설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카트라인이 어느정도 되는지 일단 카트라인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점수가 어느정도인지는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올해 시험은 국어나 국사 그리고 사회가 다 공개가 되질 않았죠. 물론 여러분들 기억에 의해서 여기 지금 많이 카페네인데 보면 활발하게 문제 복원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저도 그걸 한번 쭉 훑어보기는 합니다. 저도 시험을 쳤기 때문에 국어 국사 문제를 한번 쭉 봤거든요. 봤는데 물론 저는 국어 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한자 나와 있는 것, 고는 것만 일부 좀 보이기는 했던데 나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답을 하는 거예요. 정답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정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물론 대충 예상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사는 상대적으로 좀 평이했던 모양인데 국어가 조금 어렵죠. 어려웠던 내용들에 대한 복원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정답을 가지고 왈가왈반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별로 크게 의미 있는 작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트라인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도 사실은 더더욱 뭐입니까? 더더욱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빨리 좀 알고 싶어하고 자기의 그죠? 그리고 빨리 결과가 나와야 다음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시든지 그걸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 카트라인이 얼마일까? 점수가 얼마일까?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 뭐하지 마시고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뭐 그렇게 잘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발표 날 때까지 좀 편하게 계십시오. 지금 시험 친 지 얼마가 되지 않고 상당히 피곤한 상황인데 또 그것까지 노심초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음은 졸이는 건 언제 하시면 되느냐? 시험치기 하루 전에만 그냥 발표 나기 전에만 좀 노심초사하시고 발표가 나오면 물론 다들 합격하시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좋긴 하겠지만 시험의 속성상 또 합격하시는 분들고 합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때 가서 다음을 생각하시면 한 달 먼저 준비한다고 해서 뭐 한 겁니까? 결과 물론 우리가 미리 미리 좀 준비하는 의미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고 취하시고 발표가 나면 7월달에만 발표가 나올 겁니다. 한 달 뒤에 발표가 나면 발표가 난 다음에 다음 준비를 하셔도 뭐 늦지는 않을 거니까 어쨌든 뭐 잘 보셨던 못 보셨던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험이라는 게 또 우리가 수험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우리 젊은 수험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조리식 준비하신 분들은 젠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또 뭐 가정 같이 가정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고는 부분에 그렇게 되면 고는 고생하신 부분을 알기 때문에 너무 뭐 연연해 하지는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도 저도 수험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뭐입니까?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열심히 카페도 드나들면서 막 논의도 하고 가는데 또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금방 또 일상으로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건 좀 뜸할 겁니다. 그러면 한 2, 3주는 또 그냥 지나갈 거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발표 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좀 조리다가 하루 전까지는 진짜 계속 또 점수가 얼마인가 이런 걸 논의를 하시다가 결국 발표를 보게 될 거 같은데 어쨌든 그때 좀 노심초사하시고 지금은 그냥 끝난 거고 이미 제가 아마 카페에서도 그걸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미 답안지는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합격자 불합격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모를 뿐이기 때문에 괜히 뭐 여기서 왈과왈반대 해가지고 합격자가 될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질 사람이 붙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과는 안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의정답 이의신청이 되는 건 더더욱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질없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너무 그렇게 에이지는 마시고 일단 뭐 떠난 결과에 그러니까 떠난 답안지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시고 좀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위생보금기구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우리가 해설강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평이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문제풀이 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그랬다가 또 호되게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죠. 재작년 문제가 올해 만큼 쉽게 나왔기 때문에 평이하게 준비했다가 시험치기 한 일주일 전에 뭐 이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준비하면 된다라고 마음 먹고 준비했다가 작년처럼 어렵게 나왔을 때 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올해가 쉽게 나왔다 해서 마찬가지 어렵게 나왔다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쉽게 나왔으니까 야 그럼 내년에는 또 쉽게 나오겠다고 또 준비를 그렇게 안이하게 하셨다가는 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 항상 이렇게 좀 보수적인 마법으로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표가 끝나고 나면 내년 공부를 준비하실 때는 또 그 부분을 준비해서 보시고 물론 위생법규 같은 경우에는 위생법규 같은 경우에는 1년씩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여러분들 단기간에 점수 올리기 어려운 과목도 있죠. 이건 제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국어나 국어나 국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기간에 좀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힘들지만 1년 동안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또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큰 흐름들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고 그래서 발표가 돼서 합격하시는 분들 불합격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추후 계획들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발표 날 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 후에 별도로 준비를 하시고 또 혹시 그게 궁금한 거나 있으면 우리가 카페에 있죠. 조준사 카페에 있으니까 그게 아마 당분간은 질문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뭐입니까 질답 게시판은 제가 계속 운영할 예정이니까 운영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공부일반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조준사 카페에 우리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 정보라든지 자료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2019년도 조리직 국업조리직 공무원 위생관계법교 문제 해설 특강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